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의 주요지수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2%에서 4%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. Fear Grid Index 공포탐욕지수를 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Fear 단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Extreme Fear가 됐어요. 극심한 공포에 빠졌다는 것이죠. 이 공포탐욕지수가 투자자들의 감정의 정도를 7가지 지표를 통해 수치화한 것이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 공포가 많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인데 지금 Extreme Fear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 이런 공포의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오늘은 투자의 거장의 지혜를 살펴봄으로써 이 공포의 장에서 우리가 큰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. 두 명의 투자의 거장의 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존 템플턴 그리고 두 번째는 피터 린치입니다. 존 템플턴의 투자의 원칙을 우선 한번 살펴보면 오늘 4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원칙을 지켰다면 공포의 장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만약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. 그리고 나의 투자 습관을 반성해야 해요.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냐?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.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. 주가가 1에서 2% 막 움직일 때마다 주식을 막 사고 팔았어요. 이건 투기예요. 이렇게 한다면 결국 카지도장의 도박꾼처럼 돈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. 지금 이 대폭락의 순간을 맞아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두 번째 원칙은 뭐냐? 좋은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. 좋은 주식이란 성장산업의 1등 리더 기업이며 기술적 우위와 우수한 경영진을 갖춘 회사의 주식입니다. 이것을 샀어야 해요. 세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를 하라예요.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또 아무리 훌륭하게 공부하고 조사했다고 해도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블랙스완이 터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여러 종류의 회사, 여러 분야의 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했어야 합니다. 네 번째 투자의 원칙은 투자에 대해서 결국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. 주식 시장은 대폭락 속에서도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. 조정이 있고 폭락이 있어도 역사적으로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큰 폭의 하락이 3일, 4일,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믿으라는 거죠.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우상향할 것이고 금융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말이죠. 이 4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 전혀 떨 필요가 없어요.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. 여러분들은 익스트림 퓨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고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 존 템플턴의 4가지 원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투자 상품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제일 수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 추종 ETF입니다.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S&P500, NASDAQ100 이런 게 있죠. 그리고 조금 더 섹터로 접근을 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NASDAQ도 있고 글로벌 탑10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했다면 앞서 말한 존 템플턴의 투자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이런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전혀 맘 조를 필요가 없어요. 게다가 지금 또 여윳돈이 있거나 또 내가 급여 생활자로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. 그냥 들어오는 대로 또 꾸준히 사면 됩니다. 적립식으로 최소 10년 이상 보고 20년 보고 노후까지 보고 적립식으로 사면 투자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길게 본다면 지금 한 주에 만원을 하든 만이천원을 하든 이렇게 20% 30% 싸고 비싼 게 큰 의미가 없어요. 나중에는 10배, 15배, 20배가 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의 큰 하락은 오히려 수량을 늘려가는 기회라는 거죠. 단 이 기회는 투자의 원칙을 지킨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. 자 두 번째 거장인 투자의 거장인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. 이 피터 린치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. 이 책으로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엄청 유명하죠. 이 피터 린치가 위대한 투자자 3인을 거론하면 꼭 뽑히는 인물입니다. 13년간 연 29%라는 경위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고요. 부자가 됐죠? 그 다음에 더 멋있어요. 딸 색과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조기 은퇴를 해버립니다. 주요 일간지는 이 피터 린치가 은퇴를 할 때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어요.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은퇴를 했다. 그래서 월가의 영웅 이게 바로 책의 제목에 들어가는 거예요. 자 이 책에서 아일랜드 여행기 또는 아일랜드 휴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. 휴가기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아일랜드에 휴가를 가거든요. 그때의 일화를 적고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고도 저희에게 투자에 있어서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. 피터 린치가 현직에 있을 때 이때가 이제 1987년도 10월경이거든요. 10월 16일부터 20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화요일 이 사이에 피터 린치가 가족과 함께 아일랜드로 휴가를 갑니다. 투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.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.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게 됩니다. 번역하면 검은 월요일이죠. 왜 월요일이 검을까요. 이때 주가가 대폭락을 했거든요. 시장 지수가 무려 22.61%가 하락했어요. 역대 최대죠. 지금 2%, 4%, 5% 이렇게 빠지잖아요. 이때는 하루에 22%가 빠졌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에 공포가 넘쳤고 패닉에 휩싸였을까요. 진짜 나라 망할 것 같은 그런 충격이지 않을까요. 지금 이렇게 4,5% 빠져도 이런데. 자 피터 린치에게 더 최악은 무엇이었을까요. 아일랜드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그것도 가족과 함께 정말 그 주식 투자하면서 남의 돈 굴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 휴가를 즐기다가 이 대폭락 소식을 접했던 것이죠. 이때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그 배움에 있어서 그것을 회고하면서 쓴 것입니다. 자 1987년 10월 16일, 17일, 18일 그리고 19일 월요일이죠. 자 하루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기처럼 쓰고 있는데요.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. 16일 금요일에는 아내와 함께 아일랜드 곳곳을 드라이브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. 좋아하는 골프도 치고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지수가 약 110포인트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피터 린치에게 전달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지수가 4에서 5% 정도 빠진 거예요. 지금과 유사하죠? 자 피터 린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. 이 전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이렇게 휴가를 계속 즐겨도 되는 걸까? 지금 당장 현업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닐까? 사무실로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닐까? 골프를 치면서도 계속 시장지수를 생각했다고 합니다. 자 17일과 18일, 토요일과 일요일이죠? 다행히 주말에는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마음 한켠이 찜찜한 거예요. 우울한 기분이 주말 내내 지속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. 골프를 치러 필드에 또 나갔지만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대요. 점수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분명해요. 역대 가장 스코어가 안 좋았다는 것을요. 그리고 최고급 음식을 먹었지만 무엇을 먹었는지 메뉴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대요. 골프장에서 호텔로 돌아오는 그 길의 경치가 그야말로 절경이었는데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쓰고 있습니다. 유명 드라이브 거리인데 출근거리와 다름이 없었다. 이렇게 쓰고 있어요. 골프를 치고 나서는요. 너무 우울해져서 오후 내내 호텔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. 이 우울함을 좀 더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데요.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해요. 월요일이 되면 고객들의 환매 청구가 이어질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? 고객들이 펀드 그거 환매한다는 거죠. 현금으로 돌려달라고. 그렇다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? 고민 주말 내내 하는 거예요. 주말 내내 본서와 통화하면서 펀드에 포함된 1500개 종목 가운데 무엇을 팔아서 그 현금을 마련할지 계속 상의를 했다라는 거죠. 최악의 휴가. 저 정말. 그러고 나서 19일 월요일에 어김없이 대폭락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. 제발 떨어지지 마라. 떨어지지 마라. 기도했겠죠? 그런데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대폭락. 시장지수가 하루에 역대 최대 22.61%가 하락한 것입니다. 그렇게 휴가는 최악이 되었고 집으로 황고피 돌아오게 된 거예요. 책에 이렇게 자신의 심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. 이러다 세상이 망하는 것인지 나라 전체가 불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다행히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아서 월스트리트만 문을 닫고 말 것인지 당시에는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. 22% 하락하면 정말 이렇게 되겠죠. 정말 한마디로 엄청난 익스트림 피어가 피터 린치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. 자 그런데 시간은 흐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. 그렇죠? 약 1년이 지나서 이 10월에 겪었던 블랙 먼데이 때를 회고하면서 또 글을 씁니다. 이 대폭락 이후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? 한 달 반 후인 12월부터 시장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인 1988년 6월이 되자 어떻게 되었느냐? 오히려 시장지수는 무려 23% 이상 상승을 했어요. 자 존 템플턴도 말했죠. 네 번째 투자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? 낙과 나라 결국 오른다라는 거예요. 피터 린치는 서술합니다. 10월 19일에 블랙 먼데이 애간장이 탔더라도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서둘러 주식을 팔 필요는 없었다. 천천히 줄여나가도 당일에 놀라서 던져버린 사람들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. 즉 무슨 말이에요? 내가 평소에 고심해서 고른 좋은 기업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했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다면 아무리 떨어졌어도 대폭락을 했어도 나라 망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이 들이닥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팔 필요가 없고 그 순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공포에 눌려 서둘러 팔지 마라. 기다려라. 급하게 떨어진 만큼 급하게 회복할 수 있다. 피터 린치가 세 가지 교훈을 유머러스하게 정리합니다.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말라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쓸데없는 걱정으로 좋은 휴가를 망치지 말라. 세 번째 현금이 충분치 않을 때는 절대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. 존 템플턴의 네 가지 투자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했던 실용적인 적용 방안과 똑같아요. 피터 린치의 이런 교훈을 또 적용해봐도 우리가 시장 추종 ETF 아주 좋은 주식들로 분산 투자되어 있죠. S&P500은 대표 500개 기업 나스닥 100은 기술주 100개 여기에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나서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현금 여유 잡음이 생긴다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. 대폭락에도 휴가를 즐기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. 하루에 10%가 하락하든 20%가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기업은 성공하고 열등한 기업은 실패한다. 투자자들 역시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. 피터 린치가 적고 있어요. 똑같죠. 현재 10%, 20%, 30%, 심지어 50% 뭐 비싸게 산다 한들 좋은 주식으로 우리가 오래 투자할 수만 있다면 투자의 원칙을 지킬 수만 있다면 걱정할 게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얼마나 수량 더 많은 수량을 내가 갖게 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된다면 하락장에서는 더 많은 수량을 보유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.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. 공포장에 탐욕을 부리고 탐욕장에 공포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자 지금 공포지수가 익스트림 피어죠. 오히려 지금 현금이 있다면 투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올 월급이 있다면 오히려 더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. 10년 10년 20년 노후를 본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정립식으로 기계적으로 투자해 본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금 여유가 있다면 똑같이 그 원칙을 지켜나가시면 되는 거예요. 아마 오전 오후 하루종일 아마 피터린치가 느꼈던 그 세상이 무너질 듯한 뉴스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날 것입니다. 오늘 하루종일 내일까지도 넘쳐날 수도 있어요. 그때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오늘 방송을 듣고 힘내시고 결국 우상향한다는 것 그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낙관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단단한 투자 경험을 만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